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토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와 토론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.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와의 토론 의향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언제 어디서 할지는 모르지만 기꺼이 토론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토론하겠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이 방송이 나온 지 몇 시간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언제든 응하겠다고 되받았습니다. 앞서 미국 주요 방송사와 AP통신 등 10여 개 매체는 두 대선 후보의 토론을 촉구하는 공개서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.